행정처분의 변경처분과 소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변경 전에 처분도 있겠죠. 변경 전에 처분이 있고, 이걸 보통 우리가 종전처분이라고 불러요. 종전처분이 있고 그리고 변경처분이 있을 때 AV 있으면 안되는데 배어발퉁스 악태죠. 행정행위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소외 대상이 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양자의 동일성이 있다면 보통 얘가 소외 대상이 되는 거고 동일성이 없이 변경이 되면 얘가 소외 대상이 되는데 눈이 싫은 거 뭐냐면 종전처분사가 송달된 기간도 있고 변경처분 송달시가 있겠죠. 얘가 소외 대상이 되면 이때가 재수경의 기산점이 됩니다. 변경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면 이때가 재수경의 기산점이 돼요. 이게 바로 논의의 실익이다. 따라서 변경처분에 있어서 소외 대상이 뭐냐는 결국 나중에 보면 소외 대상이 아닌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익이 없어져요. 그리고 재수기간에서 논의의 실익이 딱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판례. 이 판례가 굉장히 유명한 판례예요. 이 판례 키워드 완전히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써놨죠. 종전처분이 변경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했을 때 이럴 때는 그냥 종전처분이 변경처분을 바뀐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종전처분은 소멸하고 변경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변경처분이 종전처분의 유유를 전제해서 종전처분의 일부만을 추철변, 추가처분 변경하고 변경된 부분과 남은 부분이 가분적이라면 종전의 처분은 변경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암기해 줘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